우리의 평생 숙제가 있죠 그건 독서인데요 막막하고 어렵죠 근데 독서법을 심플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독서법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오늘은 천억 부재하면서 72세의 나이인 세이노의 가르침 책에 나오는 12가지 독서법에 대해 얘기하고 제가 해석하는 형태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1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비밀이 있다 나는 100권의 소설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자, 성공, 경제, 투자, 일, 경영 등에 대한 책들을 우선 읽는데 이런 책들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읽는 시간이 단축된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제대로 골라 많이 읽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 9절에서는 결국 100권의 책을 읽긴 하는데 그걸 대충 읽는다 그래도 비슷한 분야를 반복해서 읽는다가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류의 책들에는 결국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마다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스킵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독서법에 대해서 깨달았던 적이 인생에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맨날 까먹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와 세이노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이런 사람도 100권씩 읽을 때가 있구나 저는 읽어보면서 사실 자극을 받았거든요 나도 평소보다 좀 더 읽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1년에 3권밖에 안 읽어 근데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그래도 5권 6권 더 볼 확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일단 자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기 때문에 독서는 이제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법 첫 번째 최대한 쉽게 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라 예컨대 주식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면 만화로 쉽게 되어 있는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 어려운 말만 들어놓거나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책들은 멀리하라 저자가 자신을 한 번도 직접 실행한 경험도 없이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앵무새처럼 다시 풀어놓으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는 저도 항상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 미술사에 도전하고 싶다 사람들은 성인이고 내가 독서 좀 해봤다 이러면 어려운 책을 고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아예 중학생이 읽는 세계사 중학생이 읽는 미술사 굉장히 쉬운 책들을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이걸 격파하게 됐을 때 자신감도 생기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과학혁명의 구조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런 거 사고서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독서법이다 세이노의 두 번째 독서법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예컨대 당신이 무역에 관심이 많다고 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 무역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역의 역사, 개념, 분류, 의의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배우게 되는데 실용성이 약한 지식이나 이론은 학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좋다 사냥꾼에게 필요한 지식은 사냥의 역사나 의미, 종류 같은 것이 아니다 동물 생태와 총 잘 쏘는 법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세이노님은 실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라던가 문학이라던가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비율 자체를 9대 1 정도로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용사적 3 인문학적이나 과학적인 지식 7 정도 읽는데 저도 읽어보면서 비율을 조금 조정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는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부류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빠진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이 빠진 부분은 다른 저자가 쓴 책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점이 필요하지 않는 한 대학 교과서 같은 것을 읽지 말아라 대부분 그런 교과서 같은 책들은 가격도 비싸고 제목도 무슨 무슨 론, 무슨 무슨 학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쓴 사람들은 대개 실물경제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다 이 말의 핵심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도 경영서적이나 사업서적 같은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저는 읽을 때 이 저자가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 없냐만 보고 제가 책을 읽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썼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은 가능한 멀리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경영학과 교수님이 썼다 뭐 그런 거에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업을 실제로 이룬 사람의 책을 읽는 게 좀 더 좋다 독서법 네 번째, 아는 내용은 넘어가라 나는 웬만한 책들은 대단히 빨리 본다 많은 부분이 이미 다른 책에서 보았기에 알고 있거나 실천해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원고지 매수를 늘리려고 늘어놓는 이야기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어도 된다 이게 독서를 잘 못하는 분들이 특징이 넘어가기가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는 그 습성이 있어 그게 물론 MBTI가 제2여가지고 그렇다 뭐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이 스킵하는 것도 독서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이노님은 꼭 한 권을 완벽하게 읽으려고 강박을 갖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해하는 데만 신경을 써라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 어떤 박사라고 하여도 그가 외우고 있는 지식은 CD롬 한 장의 절반 분량도 훨씬 안 된다 암기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실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용만 시키면 된다 정보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외우는 공부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수능 같은 경우에도 외우기보다는 사고력, 이해력을 위주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스쿼트를 할 때 우리가 3세트씩 10개씩 했어 그러면 총 30번을 했죠 그러면 다음날 가서 내가 14번째 동작을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운동을 하면 자동으로 근성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독서라는 게 잊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뇌의 부위를 자극해서 뇌의 근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막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여섯번째 책을 깨끗하게 다루지 말아라 이것도 이제 독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사실은 깨끗하게 읽는 경우가 없어요 깨끗하게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 책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아껴본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책은 아껴볼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책을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더럽혀보는 행동을 해서 강박을 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끼게 되면 독서가 1이 되고 약간 불편한 감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깨끗이 보는 사람은 되게 극소수다 여덟번째 독서법 저는 이게 제일 좋았는데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교과서가 아닌 이상 무슨 책이든 2, 3일 안에 끝장을 내야 전체 맥락이 잡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경매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5권 정도를 단기간에 읽어나가야 경매가 뭔지 알 수 있다 그 2, 3일 기간 동안은 잠도 좀 줄이고 만사를 제쳐라 외출도 하지 말라 오직 그 책들에 집중하라 시간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찔끔찔끔 나눠하겠다고 가장 미련한 독서법이다 6개월 후 당신은 여전히 아마추어로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고 제가 어릴 때 하던 독서법인데 요즘은 약간 거만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찔끔찔끔 읽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만 만약에 한 분야를 파야 된다 뭐 비트코인을 파야 된다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 해야 된다 아예 5일 정도로 전체를 비우고 5일 동안 완전히 몰입해서 그쪽 관련된 경영서적만 보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 수준 자체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어느 정도 돼보고 싶다 찔끔찔끔 30분씩 10분씩 읽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만약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5일 내내 한 분야만 여러 권의 책을 몰아봐라 이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아홉 번째 틈나는 대로 읽어라 별도로 독서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책을 펼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멍하니 앉아있거나 휴대폰을 두드리며 게임에 몰두하지 말고 항상 책을 갖고 다녀라 패셜초에서 모델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도 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루 5분이면 1년이면 30시간이 된다 요즘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밀리의 서재를 보는 거예요 밀리의 서재는 구매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짬나는 시간에 밀리의 서재를 조금씩 본다면은 일상생활에 자신감도 생기고 나는 남들처럼 릴스나 쇼츠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독서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도 가질 수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번 경제적 성공을 원한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라 여기서 하는 말은 결국 정치에 대해서 백날 관심을 가져봤자 부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거인데 제 생각에도 정치의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의 시간을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게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행자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너무 정치에 몰입해서 이거에 자아를 투영해버리면은 본인 일부터 뭔가 열심히 한 다음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게 되고 자기가 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유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기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11번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최선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읽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받는 방법도 제대로 모른다 이미 알고 있다고? 조직 내에서의 전화응대법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나는 수많은 메일을 받는데 이 A를 갖춰 쓴 것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뭐 메일은 이렇게 써라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이 이제 금방 읽기 좋은 되게 단순한 책이긴 한데 이 작가가 어쨌든 저보다는 많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제목을 어떻게 쓰고 첫 문장을 어떻게 쓰라는 걸 만약에 배웠어 그러면 그걸 전적으로 막 다 외워서 응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 제목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구나 전화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확률 높아지겠구나라는 어떤 틀 자체를 갖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좀 더 이거를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결국에 아무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심리학 책이나 이런 걸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점차 이 틀이 생기고 여기에 지식이 붙어 근데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심리적인 지식이 전혀 늘지 않으면서 지혜가 안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책들이 대부분 어떤 안경을 씌워주는 지식의 틀을 가져다주는 책만이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자주 책방에 들러라 읽고 싶은 책이 나타나면 읽을 시간이 당장은 없어도 우선은 구입하라 한국에서는 책이 몇만 권만 팔려나가도 베셀러 축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독히도 책을 안 읽는 풍토 때문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초판 3천부도 안 팔린 상태에서 사라져간다 자 당신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책의 3천 권 중 한 권을 입수하여 읽었다고 치자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대한민국 4,700만 명 인구 중에 3,000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이며 나머지와는 차별화되었다는 말이다 차별화는 경직 게임에서 최고의 선취점을 얻는 무기임을 명심하라 제가 이 부분은 4년 전에 무작원 창업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가 유튜브 편집 그거 하루만 공부를 해봐라 그거 하루만 원데이로 가서 강의를 듣고 편집하는 법을 이해를 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의 편집 기술을 갖게 되는 거다 이런 도구들을 많이 모으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세이노님은 책을 한 권 사라 그것만으로도 독서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되고 상위 0.8%의 인간이 되어버린다 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값이 아깝죠 저조차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도 그냥 아 이거 클루지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버립니다 하루 5분이라도 읽자 10분이라도 읽자 이것만으로도 상위 1%의 독서력을 가진 거야 라고 이제 합리화하면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이노님의 독서법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비슷한 분야의 책을 자주 읽어라 그러면 점차 독서 시간이 빨라지면서 복습도 되면서 그 불완전한 지식들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노님의 독서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책 위주로 읽으라는 거예요 인문서적이나 문학이나 판타지나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걸 위주로 사서 읽어라 그래야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5분씩 10분씩 이렇게 읽은 것보다 한 분야를 완전히 5일 동안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야지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자주 책방에 들러라 책방을 그냥 습관적으로 들리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권이라도 더 사는 것 한 번이라도 남들보단 더 들춰볼 확률이 커지겠죠 근데 마무리 멘트를 하면 저는 이 독서법이 젤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세이노님만의 그 성향이 존재해요 남을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돈을 워낙 좋아했었고 MBTI로 치면 T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것과 다른 성향이다 돈보다도 다른 거에 가치관이 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편향된 거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독서법이 있으면 인문학자의 독서법 교수님의 독서법 천억부자 세이노의 독서법 자청의 독서법도 많이 소개했죠 이런 식으로 많은 독서법들을 본인 성향에 맞게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뭐가 맞는지를 해보시면서 최적의 수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다가도 아침 루틴 이런 것도 한번 적었었는데 아침 루틴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그럼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해보고서 나한테 가장 잘 맞고 가장 효과적인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절대적인 지식은 아니고 최대한 많은 독서법 지식들을 알아둬야 된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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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